안녕하세요. 효닝입니다. 오늘 먹을 음식은 김치비빔국수, 그리고 새우만두, 갈비만두입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려요. 저는 투명한 다리에 사서 먹을게요. 좀 신경 쓰겠습니다. 이제 물을 먹기 조금 더 맛있습니다. 맛있다. 매우 감사합니다. 오늘의 요리는 마늘을 먹으면서 매우 맛있더라고요. 고소하시나요? 매우 맛있네요. 매우 맛있지만, 매우 맛있네요. 매우 맛있네요. 매우 맛있네요. 매우 맛있네요.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치킨무 아삭아삭 흠 입맛이 너무 좋아요 꼭 먹으면 더 맛있어요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호하자 Мар이예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 암기의 과정은 진짜 좋네요 하지만 이 암기를 한 번 더 한 번 더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 암기의 과정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 암기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암기를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암기를 먹으면 더 맛있겠다 치즈볼 너무 맛있어 와우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치즈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찹쌀떡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